김영상님, 저희 오늘만 지나면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. 아 그렇다니까 몇 번 얘기해. 아 진짜 이게 얼마 만입니까? 너 새끼야. 그리고 밖에 나와서 형사 형사 하지 말라니까 지금 잠복근만 하고 있는데 무슨 형사? 아 죄송합니다. 선배님하고. 예 선배님. 선배님 제가 동선을 다 파악해놨고 아까 전에 한 20명 가까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그래? 예예. 일단은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여기서 개고생했잖아. 예예. 저기 지금 불법 하우스 돌아가고 있는 거 맞다 확실한 거지? 확실합니다. 일단 이것만 불법 하우스 이것만 또 잡으면 우리 1개급지 특지는 진짜 따른 상상이야.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허툴 안 가게 잘 해보자고. 예 알겠습니다. 알았지? 예 반장님. 아 예 지금 보고 이제 작업 들어가려고 합니다. 예 알겠습니다. 예 현장은 딴 거 없어.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오면 돼. 예 알겠습니다. 현장에 뭔지를 보여줄게. 네네. 지금 들어갈까요? 아냐아냐. 새끼가 아무튼 현장 처음인 거 티내니? 지금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증거물 확보가 필요할 거 아니냐.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밖에. 일단 여기 있어.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신호주면 그때 바로 넣어주자. 아 네 알겠습니다. 예 여기 있어요. 지금 입니까? 아냐아냐아냐. 지금 하우스가 맞는데. 지금 가면 됩니까? 아냐아냐 지금 말고. 지금 있어봐봐 잠깐만 있어봐봐. 아 내가 콜을 괜히 해가지고 씨. 콜을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. 지금 내가 콜 이렇게 사인을 주면 그때 덮치면 돼. 아 알겠습니다. 그 뭐야. 우리 활동비 좀 남은 거 있냐? 저희 한 20 몇 만 원 정도. 20 몇 만 원 있어? 네 남았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이잖아. 저거 일망타진하면 일단 활동비 이제 없어도 되는 거니까. 아 예 그렇죠. 일단 줘봐봐 그 활동비 좀. 아 이거요. 이거 영수증 챙겨주세요. 일단 영수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그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바로 들어 알았지? 네 알겠습니다. 일망타진하자잉.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입니까? 아냐아냐. 아 ㅈ됐다. 예? 아냐 그게 아닙니다. 지금 방금 선배님께서 ㅈ됐다라고. 아냐아냐 그게. 하우스가 아닙니까? 아니 맞아 하우스가 맞아. 지금 도박을 하는데 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 지금 확 덮치시면 돼요 지금. 일단 내 돈부터 찾고 덮치면 되니까. 예? 아냐 그러니까 그게. 있어봐봐 내가. 돈을 돈을 찾으시. 그게 아니고. 너 돈 좀 있냐? 아까 선배님한테 활동비 있어. 아니 그거 말고 니 돈 니 돈. 아 제 돈. 어. 있는 돈 좀 줘봐봐. 금방 줄게 금방. 아 이거 지금. 줘봐봐 어 얼만데 얼만데. 저 50만. 제가 월세인데. 오케이. 일단은 있어 금방 금방 갔다 올 테니까. 내가 사인 주면 그때 바로 덮쳐라잉. 알겠습니다. 아 선배님 혼자 가서 이거. 일하다가 이거 다치실 수도 있는데. 예 선배님. 일단 지금 오셔서 저랑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배님.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. 넷.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. 아니 선배님 걱정이 돼서 혼자. 아니 지금 왜 걱정을 하냐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. 어? 아 지금. 아니 지금 현장이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. 어? 현장이 잘 돼? 어 지금 분위기가 물이 익어가지고. 좀만 있으면 돼 좀만 있어. 사인 줄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씨. 아니 뭐. 일단 내 흐름이야 내 흐름. 아니요. 아니 선배님 그. 아니 잘. 아 씨. 어 지금입니까? 아니 아니요. 아 미치겠네 씨. 아 좀댔다 씨. 다 도망갔습니까? 아니 아니 있어 지금. 제가 전화해. 아니 있다고 있다고. 있다고 네가 흐름 끊어놔가지고.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선배들 위험하실까봐 전화드렸는데. 아니에요 위험. 아 기다렸어야 되네. 누가 카드 친놈들은 잡아서. 그러니까 일단 잡으면 되는데. 진짜 이번에 잡아서 제가 카드 치는 놈들은 제가 콩밥을 먹겠습니다 진짜. 선배님 이거 뭡니까? 뭐 뭐. 이거 카드. 증거물이야 증거물. 증거물. 아 그럼 이거 확보된 겁니까? 증거물 확보한 거잖아. 근데 똥패야 똥패. 아 똥패. 일단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갔다 올게. 진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거든. 아니. 나 할 수 있어. 아니 혼자 힘드시면 제가 같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 너는 있어. 현장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. 일단 있어봐 내가. 아니 그래도 제가. 내가 해낼 수 있어. 나 할 수 있으니까. 여기 에이 띄는 게 어딨냐. 아 나 진짜 미치셔. 지금입니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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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 지금 아니야. 있어봐봐 있어봐봐. 너 있어봐봐. 어 증거물입니다. 아니 어 증거물이야 잠깐만 있어봐봐. 근데 이거 왜 섞어. 뭔지 봐봐봐. 네 알겠습니다. 뭐야? 이거 팔땅입니다. 팔땅? 네. 오케이. 나 잘못된 내가 이겼지. 오케이 다 뒤졌어. 이게 여기선 잘되는데 왜.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. 지금 지금.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고. 너 돈 있냐? 아까 선배님 다 드렸는데. 예 사장님. 예 사장님. 죄송한데. 카드. 제가 긁으면 이거 카드 현금으로 좀 주실 수 있나? 안 되는데. 불법이에요. 아 그니까 이게 제가 여기 형사인데 지금 작전 수행 중이라 현금이 좀 필요해가지고. 5만 원만. 5만 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. 안 돼요. 5만 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. 아니 오다가 5만 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. 일어설 수 있는데. 일어서 계십니다. 아 그니까 알고. 일단 들어가잖아. 예. 일단 들어가면 범인은 내가 잡을게. 네 알겠습니. 내가 다 소통할 테니까 넌 증거물만 챙겨 알았지? 아 증거물만. 어. 돈 말씀입니까 카드랑. 아니 카드는 챙길 필요 없고. 예. 돈 챙겨 돈 알았지? 아 네 알겠습니다. 다 내 돈이니까 그거. 예? 어 아니 아니 그거 우리 이제 그거 다 챙겨 해. 네 알겠습니다. 그거 챙겨갖고 나한테 일단 줘봐. 알았지? 선배님한테. 아 예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들어갈 거야. 자 들어가자. 네 알겠습니다.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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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.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.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현장 한 번만 더 갔다 올게. 아니 현장.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. 막판. 여보세요. 우리 차 어딨냐? 아 차 저 우측에 대놨습니다. 예 그 우측에 그거 검은색. 예 그린저 그거. 어 그거 가지고 가시면 돼. 예. 그니까. 예. 아 그니까 그거. 가지고 있어. 내일 찾으러 갈라니까. 야 내일도 없지자. 아니 이거 오늘이 지금 최고의 기회인데. 선배님 혹시. 가서 도박하신 거 아닙니까? 뭐? 너도 아 그 정도밖에 안 보이냐? 내가 거기 가서 뭐 어? 카드치고. 어? 거기서 막 콜. 막 이런 거 어? 하프 이런 거 했을 거 같아? 어? 아니 아까 전에. 레이스 이런 거 했을 거 같냐고. 아니 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시고. 그때 이 새끼야. 니가 나 안 불렀으면. 이 새끼야. 딱 두 배인데. 선배님 그럼 저 차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아유 왜. 예. 아 그 삼단봉하고 좀 챙겨두려고 합니다. 너 삼단봉 거기 차에다 뒀어? 예 그렇죠. 저기 청하고 수갑이랑 거기 놔뒀죠. 차에 다 있다고? 예예. 야 그걸 차에 놓으면. 여보세요. 어 아니 아니 그 차에 지금. 그 우리 물건이 있어가지고. 아니 그 그러면 그거를 한 100만 원 더 줘야 돼. 총이 있는데 총? 아니 아니 선배님. 이 성함이. 저 새끼를 잡아야 되나? 야. 어 지금 지금입니까? 아니 그 너 총 없지? 예예 지금 없습니다. 수갑도 없고. 예예. 그 어떻게 덮치냐고 우리? 아니 수갑이 쟤네들한테 있어. 총하고. 지금 저기서 지금. 우리 총 가지고 지금. 어떤 기집애 하나가 거기서. 쏠 수 있어 이 지랄하고 있는데. 아 미치겠다. 아 선배님. 카드 치셨죠 이제 얘기하십시오. 내가 막 카드를 외쳐. 아니 지금 차에 차도. 내가 그런 놈으로 보여?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. 저 바보 아닙니다 아무리 신입이라도. 일단은 어쩔 수 없다. 너 있는 돈 해서 같이 들어가자 요거를. 어? 일단은 내가 오늘 현장에 뭔지를 보여줄게. 가가지고. 내 반대편에 앉아라. 반대편? 어 그리고 내가 윙크하면 그때 그냥 다 이해해 너는. 알았지? 내가 손가락 주면은 코에 그때. 아 왜 이러고. 아 왜 이러고. 아니 아니. 아 미치겠다. 아니 아까 상황이 잘 되고. 아이 있어봐. 니가 흐름 끊어가지고. 있는데. 잠깐만. 아 씨. 똥카를 왜 쳐가지고. 예? 아니 그 애들이 쳐. 어.